이거 진짜 노답이다 의석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하나 했는데 엄지 빠질 것 같아 공부 가져오면 돼 전자 혹시요 전자드릴 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누나 생일 선물 엄마 아빠가 책상을 사줬어요 가가지고 조립하고 다 끝나면 보여줄게요 이제 위로 갚고 올라갈 능이에요 위로 갚고 올라갈 능이에요 위로 갚고 올라가요 위로 갚고 올게요 위로 갚고 올게요 위로 갚고 말해요 진짜 야챔인줄 위로 갚고 여기rail 아동 수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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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아! 문어! 문어는 있어요! 어? 어? 공무집 있어! 몸은 몸이 많이 들어. 전동 공주가 필요하다 아빠 일찍 많이 할까? 아빠 일찍 많이 할까? 아빠 일찍 많이 할까? 아빠 일찍 많이 할까? 이거 진짜 노답이다 의자 고전실을 해줬어 제가 틀어야 해 제가 하나 했는데 공주 빠질 것 같네 공주 가주면 진짜 많이 할까? 엄마 아빠 나와 엄마 아빠 너 가야지 저가 나와 사또 얘네 나와 보이는데 오이고 오늘 날라 우유 금융 날라 날라 희유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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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하세요, 리나야? 어디서 아픈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면 친구들이 좋아해. 아, 친구들이 좋아해? 인터넷, 인터넷, 다시 하면 돼.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안 위험한데. 손 조심, 손 조심. 손 조심, 손 조심. 꺄어! 이렇게 하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야. 그렇죠. 출발 과연 이러고 있어요 멈추 글쎄 김 이동 공약 텅 공약 다 솜 지애 좀 하면 안될까요? 어 해주세요 영상 출연 좀 시켜주시면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여기 힘줘서 눌러야 돼 이거 드릴 달라지 책상 좋아요? 여유야 봐 책상 좋아요? 네 여유가 열려봐 자! 오빠! 안에서 봐! 올 때 생냥피가 굵게 너무 두고 여야, 드라인 esp flor에다가 니나 작품에 사나이 작품도 없어요 사나이 리나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고마워요 너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